우리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. 온 적이 없는데? 나 항상 그냥 앞에만 본다! 나 진짜 할만했어 진짜. 진짜 정말 세명하겠습니다. 정신 나갈 것 같아. 비비풀 한정 이케! 아니 성공해야 돼. 세명 불가. 음... 제가 어... 그 기본기가 카이 보다 펌펌하진 않아요. 하지만 퍼포먼스! 이목을 이끄는 가수! 이건 제가 더 자신 있어. 그럼 여기서도 투자할까요? 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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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